미라열T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먹고 갈 수는 없고 포장만 되는 거예요? 아, 네. 포장 배달만 돼요. 전화 질문하신 건 아니죠? 네. 여기 근처에 혹시 먹을 만한 데는 없어요? 스탑집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앉아서 먹을 만한 데가.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분식점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밑에 초등학교 학교. 초등학교 학교요? 네네. 한 끼 김 한 줄 하고요. 한 끼 떡볶이. 떡볶이는 어떤 맛으로 해주세요? 순한 맛으로요. 순한 맛. 네. 결제. 아, 구부르구나. 드리겠습니다. 밑에 분식집 가서 먹으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어? 군식집 가서 어떻게 먹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많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다른 데서 드실 만한데, 찾는 줄 알고. 아, 아니에요. 먹었으면 다 근식집 알려주면 돼요? 아니요. 저...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기다리시는 거죠? 아,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여기 앉아라.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오케이 그냥. 아 네. 아아 Girls. . 에이. 잘하는데. 아 네. 아. 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 밴드의 한이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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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너무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